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여는 카페, 카페 투나잇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승기의 5분 음악방송 진행을 맡은 박지윤이에요.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. 어느 날 멋진 꽃미남이 나에게 와서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? 게다가 그 사람이 바로 이승기라면? 네, 정말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겠죠. 이번 정규 5집에 수록된 곡 가운데 이승기 씨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곡이라고 하는데요. 이승기 씨가 바로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. 과연 진심일까요? 노래로 확인해보죠. 고마워요. 비 돌장. 시스템 브레이크다운 그녀를 봤을 때 지져서 업다운 손해가 흔한데 향긋한 그녀 머릿결이 날리잖아 날리잖아 원진 슬로우다운 그녀를 만났을 때 I gotta get down be more than gonna die 한짝 반짝 오르르니 그녀 향해 Oh no gotta no gotta no not 아무 생각 없이 all I wanna do is this I can be a slave I can be a slave 날 갖고 놀아도 된 맘대로 하렴 Want you to take you time to get to know me Be my day Just be my way 날 보고 멈춰버린 나를 데려가주렴 락댄스 락댄스 아주 특한 곡입니다 부드러운 거품처럼 달콤한 샴푸처럼 폭사인 눈이 눈풍처럼 나의 베이베 부드러운 거품처럼 달콤한 샴푸처럼 날 감사면 상상조차 못해 상상조차 못해 상상조차 못해 Oh yeah 너무 좋아서 All I wanna do is this I can be a slave I can be a slave 날 갖고 놀아도 된 맘대로 하렴 Don't you do time to get to know me Be my day Just be my day 날 보고 멈춰버린 나를 데려가주렴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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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여러분 저도 굉장히 지금 이 곡을 마음에 들어 I can be a slave I can be a slave I can be a slave Kris나 mosaure Just be my date 날 벗고 멈춰버린 나를 데려가주렴 Yeah we go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생하셨습니다